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수 낙폭을 좀 줄이고 시초가와 동일하게 오늘 마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36% 타락한 198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재차 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동반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한 후에 오후짱 들어 좀 매도복을 더 키웠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4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애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3거래 일제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일종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속폭 상승 출발에 오후짱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490선 회복에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64% 상승한 49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마감했죠.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103억 원의 매수 물량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유로존 정치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으로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2원 30전 상승한 113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시카 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달렸지만 이틀 연속 하락에 그쳤습니다. 오늘 조정폭이 좀 깊어 보였는데요. 2.93% 하락하면서 136만 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오늘 부진했죠. 현대차 3.2% 하락했고요. 기아차는 2.55% 하락하면서 8만 3백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빌스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강포합권에서 29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강포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3.3% 그리고 KB금융도 강포합권에서 3만 9천 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시카 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테리온이 1분기 실적 호주에 미버서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3.55% 오르면서 3만 5천 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 역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투자자문사의 대규모 지분 매입 소식에 오늘 상승했습니다. 5%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0만 5천 9백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안랩도 4.5% 포스코 ICT도 2.42% 상승하면서 8천 8백 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NM도 강포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FA가 좀 상승폭을 높였네요. 1.26% 오르면서 5만 6천 2백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K브로드 밴드와 동서는 약 9하권에서 위메이드는 1.7% 상승한 11만 5백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의 급락에 IT 업종의 낙보기 좀 깊었는데요. 자동차 주도 연일 약세를 보였죠. 마감동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3.2% 하락했고요. 기아차가 2.55%, 현대위아도 2.34% 밀려났습니다. 쌍용차도 약 9하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한라공조도 1.77% 하락하면서 2만 2,15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2.95% 하락하면서 7만 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오늘 1%대로 밀려났고요. 현대산업은 3.16% 밀려나면서 2만 3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일본 엘피다 인수 철회 소식에 입어서 SK그룹주들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3.3%에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종가상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K네트웍스도 1.38%, SK케미칼도 3.49% 오르면서 오늘 5만 9,3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갤럭시 S3가 공개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RF텍은 반면에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0.81% 밀려났는데요. 반면에 LMS 오늘 7% 넘게 급등했고요. O텍도 4.95%, 그리고 Y솔과 암호텍도 2%대로 상승했습니다. 캠시스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1,85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다음 달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보도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안내분 4.52% 오르면서 12만 4,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과 내일은 3.35%, 잘만테크와 가비아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솔고바이오도 8.11% 급등하면서 1,66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하이마트가 매각 절차 재개 소식에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하이마트는 오늘 4.03% 오르면서 59,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비아트론의 주가가 급등 후에 급락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2만 1,7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신저가를 경신했던 금호 석유가 연일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반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7.46% 뛰어오르면서 12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1분기에 부진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2분기에는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닷새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5.47% 오르면서 4만 8,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짱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동국 RNS가 포항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1,610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번 주 시작과 끝 별로 지수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는데요. 코스닥은 연저점을 한번 경신해서인지 일단 2% 정도 주봉상 오른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이슈들 한번 확인해보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지 OX로 쉽게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장 공감대 OX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전략운용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갤럭시겠죠. 갤럭시 S3호가 끝났다. 두 번째, 재정 긴축안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세 번째, SK하이닉스, 일본 LP다, 보니찰, 인스토기는 긍정적이다. 네 번째,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흐름 지속될까? 최근에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내수 소비주, 이제는 반등할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S3, 참 많이 기다렸는데 바로 전일 밤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베일을 벗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S3 효과가 끝난 것인지 한번 두 분, 제가 이슈 다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3 효과 끝났다? 네, 끝났다? 끝났다. 어머. 자, 먼저 조준성 이사님, 왜 끝났다라고 보세요? 오늘 빠져서는 아니겠죠? 네, 오늘 빠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안 빠졌으면, 안 빠지고 5일 선지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효과가 더 있을 걸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밀려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애플과 삼성전자는 항상 애플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견양이 있죠. 그리고 같이 봐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신제품이 하반기로 출시가 연기됐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5월에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4월에 고점을 찍었고 삼성전자는 오늘 정가로 봐서는 5월 첫날에 고가 찍으면서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5월 2일 날 신고가 최고가가 나왔죠. 상장이라 최고가가 나왔는데 이러한 영향이 갤럭시 S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애플 컴퓨터처럼 이게 130만 원 초반대 움직일 만한 주식인데 그나마 갤럭시 S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오지 않았나. 먼저 차트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애플 컴퓨터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4월 초에 644달러 찍고 나서 지금 581달러입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10% 이상 밀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40기준에서는 130만 원 초반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플 컴퓨터 차트 보시게 되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 대상인 게 뭐 더 치고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상당히 어떤 벽이 상당히 두터진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단이 얼마만큼 지지가 되느냐 거기에 초출을 맞추는 거지 앞으로 644달러가 계속 뚫고 나갈 거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어느 선에서 지지선들을 잘 확보하면서 힘을 굳혀가는가 이런 쪽에 초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애플의 어떤 동좌 현상의 주가의 어떤 가격대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135만 원 이하나 130만 원 초반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고 또 그러한 가격도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한 번 또 사보는 거죠. 136만 원은 먹을 게 좀 덥죠. 13만 원짜리가 오늘 4천 원 빠진 겁니다. 13만 원짜리가 한 14만 원짜리 돈 만 원 빠져야지 좀 짭짤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기다려보면 삼성전자도 130만 원 초반까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효과는 끝났다라면서요. 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악재나 어떤 외부 상황에 좀 덤더 민감하게 움직일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거죠.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빠지면 또 조금은 올라올 거다. 대신 그거죠. 갤럭시 S가 이게 3가 잘 팔리고 하면서 굉장히 호평이 나오는데 호평 나온 대로 소비자한테 정말 그렇게 잘 팔리게 되면 그게 이제 다음에 상승 파동해서 애플을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 어떤 받침대 역할이지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부터는 시각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삼성전자 같은 상승 탄력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일단 그런 의견 들어봤고 아까 하창무 팀장님도 갤럭시 S3 효과 끝났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오 드셨잖아요. 같은 이유입니까? 오늘 빠져서? 아 일단은 뭐 사실 그 끝났다는 게 주가가 삼성 주가가 지금부터 계속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벤트 종료 때문에 또 한 번 삼성전자는 조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갤럭시 S3에 대한 어떤 판단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갤럭시 S3에 대한 국내 출시 후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까. 사실 지금 많은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죠. 저 자체도 저도 지금 이제 할부가 스마트폰 할부죠.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부 약정이라고 그러죠. 이왕이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효과도 못지않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아이폰한테 시간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주는데 이슈를 잠깐 이렇게 이제 제가 5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약간 그냥 주춤하다. 주춤하다는 건 별게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뭐 한 130만 원 초입 정도에서 좀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100만 원 넘고 그래서 제가 좀 파동을 끌어놨는데 한 5번 정도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오르다가 쉬었다 오르다 쉬었는데 3월 달 접어들어서 120만 원대 와가지고 4월 말까지는 사실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매수가 강력히 들어왔었고요. 물론 이때 오를 때는 1,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1,4분기 실적 컨셉 가이덴스를 발표하고 나서 조금 쉬었고 4월 중순 이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부터 오른 거 한 4월 24일부터 125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오른 거는 바로 어제 출시된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은 조 의사님이 아까 본 대로 애플의 주가와는 조금 상반된 흐름, 삼성전자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흐름을 저는 상대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접근이 좀 다르게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서 그렇습니다. 한 7만 주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7만 주 이상 팔았죠. 실제적으로 1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올린 거는 외국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잠깐 차익수는 없고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춤하다 하는데 동그라미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한 135만 원 정도에서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만 끝난 것이 이 주가가 이벤트만 끝난 것이 주가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꺾였다고 내려간 거하고는 조금 저건은 다를 수 있지 않나 보였고요.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애플이 조금 내려가는 건 사실 이것도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이 5월 달에 나스닥이 상장된 점 이하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IT주연 포터가 좀 주중되는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준석 이사님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갤럭시 사실 삼성전자 지금 매매하신 분들보다는 갤럭시 S3 관련 수혜주로 부품주 들어가셨던 분이나 혹은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 관련 부품주들 대응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표 전목들을 보게 되면 인터플렉스나 업트론텍, 우즈 일렉트론스, RF텍 이러한 조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목들을 보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도 4월 달 고점의 어떤 상단의 청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쪽을 넘지 못하고 뭐 쉽게 그냥 인터플렉스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4월 20일날 고점이 있죠. 4월 20일날 고점. 이 4월 20일 고점을 넘지 못하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약간 크게 오늘 좀 조정을 보이면서 애플 컴퓨터 지금 앞에 말씀드렸는데 대형이 어떤 기준선의 어떤 회사들이 일단 조정을 보이고 이거 같은 것도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고점 못 만들면서 고점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추세는 21산 2에 있는데 이거 치고 나간다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만약 치고 나갔다면은 오늘 케이스에 그냥 뭐 삼성전자 조정시켜면서 따로 그냥 부품들로 그냥 올려갔으면은 좀 인정이 되는데 자우지가 인터플렉스 기준에 가지고 6만 4천 원 우주 일렉트렉트도 마찬가지고 옵트렉트도 마찬가지고 RF텍도 마찬가지고 RF텍 상한값 비슷하게 막 갈려다가 종가가 확 밀려버리죠. 그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대에 대한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실제로 종가상 뚫고 나가게 되면은 좀 가는데 이것도 많이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대가 하단 쪽에 약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의 저점 공략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갤럭시 S3 휴대폰 부품주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현금할 준비를 해야겠네요.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일단 100%를 갖고 있다 하면은 50% 정도는 고점부근에 한 번 때려주고 또 하단 쪽 내려오면은 그 폭이 한 8, 9% 될 겁니다. 이게 뭐 신규가 나오고 계속 갈 거다 하시게 되면은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쪽이 미리 산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퍼를 보시게 되면 4, 5, 10, 30, 20입니다. 20년간, 30년간, 40년간 볼 거를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러나 그 힘이 바로 분산되거나 이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그재그 포기해서 그냥 뭐 조축성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매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다들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사실은 간밤에 유럽만 보더라도 지금 긴축과 성장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드라기 총재도 성장 쪽에 조금 얘기를 해서 뭔가 좀 추가 부양 얘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싹 이해가 없었어요.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앞으로 제가 방송 나오면 누누이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정합주까지 해서 향방이 있어서나 전 세계 향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긴축이냐 아니면 부양 쪽으로 가느냐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거기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지수가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긴축을 하게 되면 만약 이번에 프랑스 올랑도 쪽이 하게 되면 부자 중심으로 세금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지금 유럽권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권인데 돈을 더 GDP 대비해가지고 감축에 들어가게 되면 돈을 풀어줘야지 경기가 좀 살아난다든지 효과가 있을 건데 안 좋은 상황에서 긴축으로 해가지고 재정 그 맞추겠다 하게 되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세금 늘리고 부자들이 힘들겠지만 세금 늘려가지고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 좋은 거니까 세금 늘려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죠. 만약에 정치적인 유럽권에서도 선거가 계속 있는데 신재정협약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이나 어제 새벽에 또 스페인이 최저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바라고 신재정협약이나 유럽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고라파가 되는 거죠.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느냐 혼란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긴축도 정답이 아니고 이게 부양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나고나 봐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다 모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생각하면 양적 완화를 원하듯이 부양적 원하는 거죠. 경기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그냥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불안감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리 휴스리 자꾸 떠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긴축이 아닌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화학업종 보시게 되면 이따 또 화학업종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이 부양을 안 하니까 화학업종 작살나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금호석 이번에 10만 얼마까지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박 나고 그런 흠악한 이런 주가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과 부양에서 그 단을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게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2분기 이제 한 1개월 지났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화두는 긴축과 부양 쪽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걸 또 5월 달에 잘 이용해가지고 또 시속 게임을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만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도 후보가 완전히 당선이 되면 또 유럽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축과 성장, 경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권자 입장에 저 같은 경우도 올랑도를 찍겠죠. 어떤 협약으로 가는데 월급을 깎고 연금을 깎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있는 거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그러게 되면 유럽권 전체적으로 독일이 또 난리를 치겠죠. 독일이. 돈줄 지고 있는 독일이 난리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오신같이 또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게 또 주식 시장이 있어가지고는 불확실성에는 혼란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좀 악재로 이제 또 수면위로 바짝 올라온다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랑도 후보는 긴축보다 성장과 고용 창출을 강조하고 있죠. 이분이 프랑스 대통령이 될지도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하창봉 팀장님도 아까 오우 드셨죠.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사실 뭐 이건 저는 간단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건 뭐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사실 건축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부양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부양이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경기를 살린다는 거는 학교도 많이 세우고 건물도 많이 올리고 다래도 놓고 철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와 닿았을 때 경기 부양인데 지금의 이제 세계 경제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양이 아니라 계속적인 침체 속에서 약간 소비를 풀어주고 이런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가장 이상적인 부양은 사실은 집도 짓고 학교도 건설하고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이런 시대는 같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니까 전반적으로 우측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위축된 상태에서 그래도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러면 소비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그 아무리 유럽에서 지금 돈을 풀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표적인 소비국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소비 위축이 온다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소비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저께 미국의 그 ISNP 제조업 지수 어떻게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지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내려갔다는 거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 자체가 워낙 고성장 이후에 후퐁붕이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확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부양이 필요하죠. 부양이 필요한데 유럽 쪽에서 아무리 부양하려고 해도 대표적인 소비국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받아주기 힘들다 그랬을 때는 효과는 좀 약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이 오히려 유로준 부양 효과를 조금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먼저 부양 얘기가 나와줘야 유럽도 발을 맞출 것이다. 순서적으로 그런 언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주라 분류는 하이닉스에 관련된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슈를 읽으면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본 LP다 인수 포기는 본입찰 인수 포기죠.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지 않다. 하성원 팀장님 왜 긍정적이지 않나. 다들 뭐 그래도 들어갈 돈이 약간 안 들어가게 되거나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좋다고들 하던데요. 요새는 하이닉스가 국민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LG화학이 국민주 같던데 일단은 국민주라는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X표 드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도 올랐는데요. 네. 왜 그렇게 하냐. 왜냐하면 저는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중순 정도인가요. 올해 초록 기억이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3위 업체 LP다 인수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처음부터 그때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이거는 간보는 것이다. 본입찰까지 안 가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오늘이 이제 아마 본입찰 마감인데 여기 참여하되 나중에 입찰 가격은 터무니없이 낮게 내가지고 어차피 최종 인수는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상태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뭐 X표 든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SK 하이닉스는 LP다에 대해서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좀 해석했기 때문에 이 이슈만으로 오늘 다시 한 900원 오른 게 있는데 이슈만으로 다시 한번 팍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인수에 좀 뜻이 없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겠느냐. 우리 하정문팀장님은 그러나 LP다 인수 일단은 본입찰 포기한 것을 좋게 보시잖아요. 네. 저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그동안에 어떤 경쟁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언젠가 인수를 안 할 시점이 오긴 올 거다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스처를 하는 과정만 본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인수한 지 얼마 안 되죠. SK그룹이.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말 정도에 가격이 2만 원 초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3만 원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만큼 기업 자체가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또 일본이 이제 흑자자나 뭐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상존하는 업종이 있어가지고 지금 SK 인수한 걸 가장 하이닉스의 가장 호재로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호재가 어려울 때 재무적인 어떤 안정판이 되는 게 SK그룹이 이제 딱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SK텔레콤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LP 대가 2를 저질러 놓으면 터지게 되면 양쪽이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SK하이닉스 거기 LP다 인수는 인수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인수하게 되면 오늘 반대로 갔을 겁니다. 2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략 어제 그 얘기는 안 할 거니까 2만 7천원 초반에 들어가서 2만 8천원 올라가면 뭐 때리자. 이 전략은 저희도 막 세워봤는데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만약 실제적으로 그냥 이런 이 사관직구를 해버렸으면 반대로 2만 7천 2만 6천 무작위로 그냥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일단은 LP다 인수에서는 발을 확실히 이번에 본입찰 쪽에서 뺐으니까요. 한 3만원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차트 모양 보게 되면 조금 아직은 종합주가에서 2천 회복하듯이 회복이 될 듯 안 될 듯 하는 것처럼 더 힘든 게 하이닉스 3만원 회복입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 무게감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대폰 관련 부품주 언급은 했었었는데요. 코스닥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상대적 약세 흐름 지속될까? 네, 지속된다. 지속된다. 사실은 최근 오늘까지 한 3일 연속 올라서 490. 외국인도 조금 사고 기관도 조금 사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세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지. 네, 일단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기관이 투신해서 좀 사주면서 57억 정도 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적적으로 5백은 확실히 3월 이후에 코스닥은 사실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지수가 한 2천 포인트 정도 있는데 코스닥이 5백 선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 약세는 또 면치 못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간단히 생각해 주실 것이 보통 코스닥은 기관 수급이 많은 부분을 좌우로 합니다. 보통 기관이 사줘야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코스닥은 2월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주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에서 코스닥은 철저히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시장 캐파의 이왕위를 할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오부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갖고 있는 SFA, 8위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하이닉스 한 종목이랑 딱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19조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캐파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코스닥 지수가 단순하게 코스닥 지수 차트만 보고 이것이 이렇게 받았으면 반등이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코스닥 시가총액이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수급적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코스닥의 반등은 상당히 드물 것이고요. 물론 코스닥이 반등 안 한다고 코스닥 중시가 다 닿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개중에 철저하게 이번에 갤럭시 3 관련주들처럼 가는 종목에만 그래서만큼이나 좀 쏠렸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비해서 키를 맞추는 그런 강세장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도 비슷하세요. 코스닥에 갈 종목만 가겠지만 코스닥 전체가 코스피만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고. 네, 저도 그쪽에 공감을 갖는데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장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시가총의 1등부터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안체스랩, 포스코ICT, CJOCP, CJEN 셀트리온 다음, 다음 특히 보시면 지금 10만원 어제 10만원 찍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망가졌죠. 그다음에 CJENM, 산소호흡기 돼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면 약간 빨간불인데 다음 주 지나보면 더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의 똘똘한 대형주들이 어떤 대장주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판에서 그나마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도 이메이드라든지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인데 또 약간 조금 감이 많이 올린 그런 느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질서가 굉장히 불안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대신에 코스닥이 그나마 오늘이라도 이렇게 반등 들어가는 게 납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반등 들어가는데 큰 흐름이 있어가지고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OX판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주춤했던 내수 소비주 이제는 반응할까? 자, 반등한다? 반등한다. 뭐 일명 내수주의 달인의 의견 먼저 좀 보고 싶은데 사실 뭐 내수주, 어떤 내수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수주 가운데는 신고가 났는 내수주 좀 많은데요. 도진했던 내수 종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왜 동그라인 맞죠? 동그라인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오늘 많이 오른 것이 보면 백화점 주식하고 대한항공 많이 올랐고요. 또 최근에 또 원래 잘 가던 화장품들은 잘 갔습니다. LG생활용광, 에이블, CNC 약간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백화점 3인방이 사실은 가장 유통 규제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실적이 좀 무임이 됐고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47% 올랐습니다. 3월, 4월 말 정도에 예상됐던 양재점이 이제 출점하는 것이 취소가 되면서 급락을 했었고 일단 5월 달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상 가정의 달 관련해서 소비 유통제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많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밴드 백화점이라도 이런 반등은 조금 무게를 줄 것 같고요. 대한항공도 오늘 반등이 좀 많았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 적자가 980억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실적을 떨어버리니까 주가 기술적 반등에 좀 들어갔지 않나 사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은 심리적인 요인이고 1, 4분기 실적 980억 적자가 나왔는데 400억 정도는 전기 보수 비용이었다. 그래서 그나마 이사보기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에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죠. LG생활건강이 다시 한번 화장품 쪽에서 미사를 채치고 1위로 돌아섰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실적도 됐고 오늘은 좀 고가로 끝났습니다만 저는 LG생활건강하고 ABRCS처럼 최근에 좋았던 주식들은 또 약간은 외국인들의 차익욕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내수주 가운데 조금 부진했었던 쪽이 우리 약간 내수주 내부적으로 키맞추기가 있을 거다. 조준석 이사님은요? 일단 내수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특히 오늘도 많이 더운데 더운 날 뭐가 생각나면 아이스크림이죠. 롯데상강이라든지 빙그레 보시게 되면 상장일에 또 이제 최고가를 만들 빙그레 같은 경우는 또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4월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물리더라도 이런 쪽 물리게 되면 다시 대반등이라도 다시 가고 이런 쪽이 조정받으면 이런 쪽 특히 이번에 보시게 되면 대상이 17,000원 부근 들어오니까 또 다시 18,000원 부근 또 올라가죠. 한 8, 9% 정도 단기간에. 이러한 매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군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백화점쯤에 이런 쪽도 좀 차별을 해야 됩니다. 하트인장님 백화점 말씀하셨는데 현대백화점이 많이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오뚜기처럼 약간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자빠지겠죠. 대신에 오늘 안 움직였던 차라리 신세계를 보는 게 좀 낫고 이런 식으로 종목에서 아래쪽 하단에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고점대로 계속 오리온처럼 고점 뚫고 나가는 종목들 과정 속으로 빙그래나 롯데상강을 봐야겠죠. 아직 빙그래나 롯데상강은 방송에 잘 안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 때쯤 되면 팔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의견이 조금 다르시네요. 내수주 가운데 약간 부진한 곳이 올라오기보다 좀 잘 가는 게 더 잘 간다는 왜냐하면 타켓 정해서 이런 펀드들이 들고 가는 걸 보게 되면 좀 약간 그런 색깔이 인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내수주여도 약간 좀 새로운 걸 약간 보여주면서 가치라든지 어떤 빌류라든지 랩버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맥개존목들이 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나 그러면서 호텔실라도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는 데 약간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약간 초코파이에서 하드로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드는 아이스크림이죠? 그렇죠. 크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몬 팀장님 일단 주말에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 총선, 프랑스 대선 결과부터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늘 밤도 잘 새야 됩니다. 어제 미국의 고용 동향이 조금 불안하게 징조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시장 고용이 조금 회복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런데 조금 또 저는 마음은 놔도 될 것이 요새 재미난 것이 미국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내용을 갖다 붙이고 곧바로 번외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체크는 해보시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5월 6일 날 프랑스 대선, 그리스 총선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5월 7일 날 반영이 되겠죠. 아침 정도에 반영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글쎄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주 초반은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바뀐다고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동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그런 변동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다는 것은 지수 기준으로도 한 1985포인트고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놨는데 많은 이동평균 순위를 가만히 수렴해 있죠. 그리고 다음 주가 또 만기주다 보니까 약간 단계적인 선물 세력이라든지 또 주식 세력들이 상당히 쇼크 커버링 단타 매매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이 그런 거 많죠. 화학도 지금 들어왔다가 또 다음 주는 일시적으로 차기 실현하고 빠진 종목에 손압면을 파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은 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폭을 조금 열어두고요. 지금이 또 프로야구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멘트 조금만 쓰겠습니다. 2루타, 3루타 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기스턴트, 스키지라도 좋으니까 방면이 짧게 잡고 단타라고 그러죠. 단타. 주식 단타 말고 안타 단타. 단타라든지 도루 이렇게 싹 틈을 노리다가 사싹 뛰는 그런 전략이 다음 주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도 뭐 하나 멋진 비유로 전략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2천 원에 좀 올라서서 안착할 수 있을지 확실히 주말이면 고비인 건 같은데요. 앞으로 고비인데 핫힌전이 참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 치기도 힘든데 안타 치고 나와서 또 도루까지 하라니. 원래 안타 치면 도루 하잖아요. 일단 가봐야지 한 번. 죽더라도 한 번 가보고 나서 어차피 나갔으니까. 적절한 비유 부탁드릴게요. 적절한 비유는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약간 머릿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2천 원은 찍고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진짜 찍고 내려왔는데 이번 주 보게 되면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증시가 최저점 갱신되고 유럽이 또 혼혈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의 매매들이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차가다가 종가는 밀리고 또 많이 빠진 차가 하면서 또 잠깐 종가는 맞춰주면서 이런 불규칙 매매 패턴이 많습니다. 또 다음 주는 옵션 만개도 있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면 삼성 그루츠 펀드에서는 또 펀드 한 명 계속 이루어지니까 운영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좋은 쪽보다는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번에 하악주를 잘 보시라고 하시면서 하악주를 공략을 해봤는데 이렇게 매매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매매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악주 같은 경우도 제가 지지난주 해가지고 4월 20일 종가는 나올 거다 말씀드리면서 빠질 때 잘 보고 있어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제대로 빠져졌죠. 확실히 먹여져졌는데 금호소기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종가 11만 8천원인데 이번 주 월요일 종가가 10만 2천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호남소기 같은 경우는 29만 4천 5백원인데 이번 주 종가가 25만 4천 5백원까지 빠져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회복을 해줬죠. 그만큼 납폭이 확 빠졌던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러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지금 오늘 삼성전자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135만 원, 6만 원 어정장합니다. 아예 131만 원까지 기다린다든지 건설주에 있어가지고 대리인 사람이나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종목에 있어서 좀 힘을 느끼셔야 됩니다. 삼성 엔진이형을 20만 2, 3천 원까지 기다려가지고 총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저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현대차 25만 초반 정도 25만 5천 원 이하 정도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8만 원 이하 7만 7천 원 이러한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되고 만약 그 가격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다 반등 들어가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가격대 들어오면 안심하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유럽발이라든지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잘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 눈에 또 말씀드리는데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쪽의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의 반등은 없었죠? 갤럭시 S3 나왔지만 삼성전자도 역시 크게 빠졌더라고요. 오늘 밤 미국의 고용 쇼크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네. 지금 예상된 바로는 고용 쇼크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낮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컨텐서스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을 하면서 1990선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5.96포인트 하락한 1989.1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 및 뉴로존, 선거 등의 이벤트를 앞둔 상황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되었던 전기가스 업종,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이 1에서 2%가량 상승한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은 가격 부담으로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고용 오늘 밤에 그렇게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주말 유럽도 마음에 좀 걸립니다. 변수들 챙겨주시고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다음 주 예정된 이벤트는 일단은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입니다. 두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번 주에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프랑스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신재정 협약에서 성장 쪽을 좀 더 강화하는 정도로 수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면적인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추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만약에 이제 그 이벤트가 종료가 될 경우에는 유로전 위기가 단기적으로 그 증폭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정치적인 불확실 정도 5월 6일을 기점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주도주가 특히나 주 후반들어 쉬고 낙폭과 대주의 반등이 있으면서 약간은 순환매가 도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다음 수도 역시 이런 흐름이 연장될까요? 네, 역시 좀 전에 고용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는 물론 실적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버민턴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들이 이제 이들의 업종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지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에 전해 발표된 서비스업 지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지표가 엇갈린 방향을 기록을 하면서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지수의 방향성이 미국의 경기의 증력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소비 증가가 한계에 좀 다들었다는 점에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미국 경기 모멘텀으로 이끌어왔던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재업종과 산업재업종의 상대적인 가격 비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에는 주도업종과 소외업종 간의 업종별 키맞추기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IT 자동차가 약간 더 쉴 수 있다. 대신중권 김영일 연구원의 다음 주 전망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하창봉 팀장님과 조준성 이사님이 대결을 펼치고자 했던 한 종목씩 과연 누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그 결과 보겠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의 토남석이냐 아니면 하창봉 팀장님의 순성중공업이냐 누가 더 많은 수익을 냈을까요? 순자는요? 와, 조준성 이사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또 오늘이 가장 높은 고점이었었는데요. 아주 의미 있네요. 7%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예, 호남석은 오늘도 보니까 한 29만 원 정도는 올라와지더라고요. 네, 고점이 29만 4천 원까지 좀 기대를 해봤는데 약간 4천 원 부족했는데 호남석은 그냥 먹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거는 이제 감 남고 감 떨어지는 건데 그건 주워 먹어야겠죠. 대신에 하악 업종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중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1950선 이상에서는 25만 원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실 분이 있더라도 절반 정도는 이익실을 해놓고 저도 전고자 다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에 30만 원부터 사들어갔던 종목까지도 25만 천 원까지 깔아봤는데 이만큼 단기간에 짭짤하게 수익이 났는데 절반 정도는 이익실을 한다든지 해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30만 원 부분이라든지 30 최대, 단기 전 31만 원까지도 보는데 일단 좀 적절히 조절하시고 하악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오늘 건설주 조금 흔들렸죠. 네, 맞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업종이 또 하악 업종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현금화를 조금. 현금화 시켜놓고 대신에 또 여론 가격대 들어오게 되면 아직 5월 달까지 괜찮습니다. 계속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의 저격수. 우리 조준석 이사님이 호남석이로 일주일간 6% 이상 수익을 내셔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창몽 팀장님의 삼성중공업도 주간 고점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4.6% 나쁘지 않았는데 매수가가 약간 갭상승한 걸 잡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그날 시간에 종가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수납매가 다음 주도 조금 놀 거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에 한 4만 2천 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어차피 삼성제 자동차 조금 쉬면 조선제의 반등세 조금 될 것이고요. 수주 모멘텀 때문에 조금 조정을 봐야 했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그나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4만 3천 원 이상까지 보면서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승리하셨던 조준성 이사님이 이번 주에 준비한 입신 종목은 기아차이고요. 하천봉 팀장님은요. 아, 갤럭시 S3 부품주인 RF텍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기아차냐 RF텍이냐 이런 싸움이 될 텐데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조준성 이사님이 기아차를 꼽아오신 이유부터 들어보죠.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대형 어떤 주도주에서 가장 고점된 많이 빠진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많이 빠진 쪽을 잘 봐야겠죠. 어차피 정고점 부근 또 간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K9 보니까 차 멋있더라고요. 한번 사보고 싶은 차인데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가격 대비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호남 속에와 비슷하게 8만 원 초반에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이 기아차가 7만 7천 원, 7만 6천 원, 7만 5천 원 들어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8만 2, 3천 원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2, 3천 원 기존에 가지고 7만 7천 원, 7만 6천 원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대신에 게임에 있어서 시초가이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고 RF 때 보니까 오늘 곧 좀 밀린 거 생각하니까 좀 불리한데 일단 기아차는 8만 원 이하를 좀 메리트 있게 생겨가지고 3단계라든지 5단계라든지 가격대를 7만 8천 원, 7만 7천 원, 7만 6천 원, 7만 원 이렇게 분할을 쭉 나눠가지고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단기 투정폭이 아주 매력적이다. 기아차 설명이었습니다. 한 전고점 8만 4천 원 정도 이상 가주지 않을까 이유였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봉 팀장님이 준비하신 좀 뭐 RF텍, 자꾸 조준성 이사님 참가시 거론을 해주시는데요. 네, 일단은 뭐 RF텍 오늘 많이 올랐다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삼성 연자향 휴대폰 충진기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맞아요, 이번에 무선 충전.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무선 충진 기술이 원래 뭐 올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벌써 1, 2년 전부터 시판됐었는데 이번에 또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목표가는 많은 인상까지 보긴 봅니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고 아까 시왕이든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번트 작전입니다. 번트, 안타가 아닙니다. 번트 작전으로 상당히 단기 공략 주간 5% 컨셉으로 좀 뽑아왔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선 충전기라든지 또 그런 걸 체크해 주시고 약간 지금 단타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을 지정을 해드릴 거니까 네, 한 7,150원부터 오늘 종가를 할 수 있는 7,350원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입니다. 그런데 종목은 실제적으로 손절 라인을 조금 잘 지켜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고가권에 있지만 약간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7,200원 전에서 사긴 사는데 6,500원 정도 오게 되면 산물량의 반 정도는 무조건 손절해달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 번 사실 9,500원까지 좀 잡는데 목표가 자체는 8,000원대 돌파한 이후에 추가 AS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단 8,000원 부분까지 한 8% 가까이 올랐다가 7% 이상 올랐다가 약보합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됩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죠. 차트는 이런 건 사실 안 좋은 차트입니다만 새로 신규 매담을 가담하실 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 방송하면서 분봉까지 다 보네요. 12시 이후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세력들이 일시적 차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목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 밴드 자체를 딱 오늘 종가부터 아래 위로 갭 상승부터 1,15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맞다. 즉 내일 아침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자체가 아, 월요일이네요. 제시해드리는 가격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인에서 2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할할 때도 한 200원 단위로 아, 200원이 아니라 2차 단위로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펀치 종목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가격 설명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죠. 자, 조준성 의사님은 기아차를 준비해 오셨는데 주도주 가운데 단기 조정폭이 적당하다고 하창목 팀장님은 삼성전자 향 두 분주 RF텍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기아차냐 RF텍이냐 이번 주에는 조준성 의사는 입으셨는데 다음 주에 결과는 나오죠. 기아차는 일단 케인한 신차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8만 원 정도 때 약간 밑에서 잡아보지 않습니다. 8만 4천 원 전 고점 이상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의 화면에는 하창목 팀장님의 RF텍은 오늘 급등했다가 약부합으로 끝났는데 매수가를 좀 잘 봐주십시오. 7,2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또 다른 신고가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라인에서 적어도 터치하면 반 정도는 현금화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날짜 2부 마칩니다. 내일은 어린이의 날이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ст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